어디서 오빠 앞에서 왜 간 남자라나, 어?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? 지랄, 네가 언제부터 날 가르쳤다고. 됐고 애들한테 핌 뜯은 거 내놔. 갑자기 뭔 소리야? 내 덕분에 생긴 거잖아. 내놔 빨리. 쟤들한테 사시대로 말하고 한현민한테는 다신 조공하지 말라고 말할까? 이게 마지막이야. 나 다음엔 몇 개 없다. 아니, 근데 너 설마 쟤들 중 한 명이랑 진짜 사귈 건 아니지? 야, 미쳤냐? 국제기숙사 애들이라 좀 다랬 줄 알았는데 죄다 떼떼라고 촌스러워. 뭐난 그렇다? 차라리 우리 뒷집 신마니아즈 삼식이가 헐다, 헐. 그렇지. 이래야 내 동생이지. 아니, 근데 뭐난 그렇다? 내가 원래 사기를 치고 다니긴 했지만 이번엔 역대급으로 양심에 찔리는 거 같아. 애들은 모를 거 아니야. 너 아침에 입냄수 안 좀 개쩔고 샤워도 날 잡아서 하고. 아, 물어 줄었을 때. 아, 그 얘기를 왜 해, 너 앞에서 놀라고. 야, 야, 너야 이게 지질라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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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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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야. 잘 자, 오빠. 여러모로 좋은 말 해줘서 너무 고마워. 한수 오빠도 잘 자요. 한수 오빠 사랑해.